나토 사무총장이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이송돼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확인하며, 이는 북한의 러시아 전쟁 관여와 관련된 긴장 확대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나토 본부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강화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저희 태그 한번 보고 오시죠. 화면 보여주시죠. 지금 나토와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북한 부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걸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용 보고 있으면 북한군이 러시아로 갔고 러시아로 간 부대가 쿠르스크에 도착했다가 가장 핵심이고요. 이걸 어떻게 평가했냐면 첫 번째,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심각한 확전 행위를 했다고 첫 번째 평가했고요. 두 번째 평가는 UN 안보리 결의를 추가로 위반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위험한 전쟁이 확장되는 기로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한다. 유럽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북한이 처음에 포탄을 보내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그냥 이것이 뭐 그렇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될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나토라든가 유럽에서 별로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이 별로 높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력이 추가 파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도를 상당히 지나쳤구나. 그다음에 사실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워낙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전선에 1만 명 정도가 더 추가된다. 혹은 5천 명, 6천 명 정도가 추가된다. 이것만 해도 사실 해당 전선의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토에서 이제야 드디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정부 대표단이 나토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이사회에 참석해서 브리핑을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나토 수장에서 확인을 해 준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북대서양 이사회가 어떤 기구기에 우리 정부가 참여해서 또 어떤 말을 한 걸까.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주요한 나토의 정책들이라든가 혹은 방향성, 전략 방향성 같은 것들.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려면 제일 처음에 뭘 해야겠습니까? 상황 인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소위 나토의 기본적인 정책을 결정하려면 뭐 여기서 모여가지고 해서 일단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기에 가서 정확한 지금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나토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IP4,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인도, 태평양 협력국, 4개 협력국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IP4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억지력을 가진 그다음에 방위 사업도 지금 실제 나토와 우리가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데 무기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차원의 방위, 산업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특히나 북한에 대해서 아마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정보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우리 대표단이 현지에 가서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을 하고 전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 여부도 굉장히 관심인데 우리가 직접 살상무기를 제공을 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식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전쟁인데 우리가 왜 그 전쟁에 개입하고 그 전쟁을 도와줘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방관하고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때 과연 그럼 우리는 전 세계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요. 그다음에 일단은 제가 참 이게 좀 갑갑한 것이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부터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면 결국 북한에게 불법적인 남침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없어질 뻔했는데 그것을 결국은 국제사회가 들어와서 다 도와준 겁니다. 왜 그러한 기본적인 국제사회의 원칙들은 다 하나같이 잊어버리고 당장 우리의 행복과 나의 조그만 더 이득을 위해서 이런 가장 근본적인 행위를 무시하는지.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 저기 있는 북한 병력들이 가서 전쟁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전쟁을 함으로써 전투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계속 위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기에 나가 있는 병력의 위력을 최대한 꺾는 것이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보통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러시아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도와줘서 러시아한테 무기나 이런 것들을 주면 어떡하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파병을 했다라는 건 이미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지 이미 약속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파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켜지냐 지켜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요. 기본적으로 북한에게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 계속 존재하는 한요. 그 약속은 지켜질 거예요. 그래서 되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하려면 러시아가 우리하고 이렇게 북한을 도움으로써 우리하고 각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거 손해다라고 몸소 느끼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합니다. 모니터링단 어떤 거라고 됩니까? 뭐 모니터링단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거를 파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파병은 아니고 파견 정도가 될 것이고 아마도 그것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내내 있을지 아니면 좀 안전한 타지역에서 잠깐 우크라이나 현지만 확인을 하고 폴란드라든가 기타 안전한 지역에서 몸부를 두고 작전할지 이런 부분들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활동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국정원하고 아니면 군의 우리 정보요원들, 대북요원들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목적은 그겁니다. 북한이 과연 이 전쟁에서 무엇을 배워가지고 적용을 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걸 위협할 것이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만약에 저렇게 교전이 되고 지금 쿠르스크 지역으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상자도 있겠지만 포로로 잡혀오거나 혹은 도주해가지고 잡혀온 이런 인원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포로 신문. 이거는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우리는 워낙 많은 탈북민분들부터 시작해서 북한 관련 인원들을 이렇게 신문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거나 현지 나가 있는 북한군들 전쟁하고 싶겠습니까? 끌려왔는데. 그럼 이제 이 인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제공을 하면서. 이미 우크라이나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은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거기 있는 부대가 와해되도록 하는 그런 공작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플러스 한 가지 더 본다면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이런 무기를 지원을 하게 될 때 뭘 지원해줘야 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전체를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특히나 북한과 관련된 요소들을, 정보들을 확득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방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렇게 소위 태스크포스가 되겠죠. 모니터링단이라고 하지만. 이 태스크포스가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만큼 우리 국내에서 우크라이나에 관련되는 것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여기는 분들이 좀 계셨고. 그분들도 이제 생각을 좀 다시 다잡으실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증거가 있는데도 러시아 파병을 계속 부인해 오다가. 최근에는 입장을 바꿔서. 국제법에 따라서 파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실상 시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아직까지도 북한 내부적으로는 파병을 했다는 걸 좀 침묵하고 숨기고 있는 분위기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차분차분 말씀드리면. 일단 왜 처음에 부인했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보낼 근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약. 그게 비준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비준이 되고 난 다음에 푸틴이 와서 얘기했죠. 우리가 뭐 하든 우리 판단이다. 이제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푸틴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북한도 입장이 살살 바뀌는 거죠. 그렇게 거기에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할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법적 근거라는 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UN은 불법적 근거, 그러니까 파병의 조건 중에 양쪽의 조약을 보고 있으면요. 4조에 보면 UN 헌장과 그다음에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파병을 서로 할 수 있다.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써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UN 차원에서 보기에는 불법적인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너희들이 국제법에 따라서 이걸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것 좀 되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고요. 이런 얘기들은. 그런데 그럼 이제 북한 내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이 뭔가 행동을 할 때는 되게 막 맥락을 만들어냅니다. 명분을 굉장히 중시해서. 왜냐? 명분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재자가 끌어가는 명분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컴플렉스가 심해서 명분을 집착합니다. 그래서 핵이 보유하는 것과 갖고도 수십 년 동안 명분을 만들어 왔고. 이렇게 지금 남북 분단에 관한 명분도 이제 작년 말에 만들었는데. 지금 러시아 파병에 대한 명분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명분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보면은 그런데 좀 명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만약에 냉전 시대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같으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반대쪽 같으면 우리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북한이 만들어낼 명분이 무엇일까. 사실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약간 힌트가 나온 게 얼마 전에 우리가 북한의 불법 파병에 대해서 자꾸 비난을 하니까 김여정이 얘기를 하면서 파병 얘기는 정작 안 하고. 무인기 얘기하면서 핵든 저거한테 덤비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우크라이나 밖에 없을 거다 하면서 비하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미국의 앞잡이다. 개라는 표현을 썼죠. 결국 뭐냐 하면은 결국 이것도 북한이 뭔가 내러티브를 만들려면 미국에 대항하는 전쟁이다라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북한도 아마 이 맥락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심각한 문제인 게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사실은 인구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고난의 행군 뒤에 보면 이전까지는 애들 막 대여서 이 자식이 낳아서 자식들이 많고 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뭐 하나 둘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데 그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이 돼서 돌아온다. 아마 되게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북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심정일 거예요. 보면은 뭐 어떻습니까? 파병 군인들 가족들 막 한 군데 모아놓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뭐냐 하면요. 정보 차단의 목표도 있지만요. 저는 달리 생각해 보면 뭐냐 하면은 인질 잡는 겁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병사들이 도망 못 가게. 투항하지 못하게. 투항하지 못하게 인질 잡는 그런 성격도 분명히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다 보면 사실 이게 맥락도 안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쨌든 파병을 결정을 한 건데 그 배경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지난번에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경제적인 배경도 있을 것이고 미사일 기술. 러시아가 상임안보 이사국이니까 뭐 있지만 요즘 또 나오는 것은 수호의 35 그 관련한 기술을 좀 획득하기 위합니다. 이 얘기도 좀 나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수호의 35는요. 워낙 지금 러시아군 것도 주문이 밀려 있어서 얼마 전에 아마 가장 최근 판매가 재작년인가 이제 중국의 이제 한 몇십 대 정도 신형 기체를 판 거 이외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이 양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수호의 35 기술일지 아니면은 뭐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아니 러시아가 얼마나 사실은 되게 민색한데. 그 수호의 35 그래도 자기 민간 그래도 이거에 최첨단 기술을 준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한 뭐 수호의 30 정도. 그 정도로도 북한은 공군력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적어대는 거죠. 일단 북한이 현재 가진 미그 29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만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런 건 부수적인 거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우리의 월남전을 통한 경제성장 모델. 이거를 흉내낸다라고 한다면요. 제일 좋은 거는 그 나라의 공급망에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큰 나라의 공급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위 서브 컨트랙터 같은 거가 돼가지고 해서 그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노물을 제공한다거나. 마치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북한이 러시아의 공장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계속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단순히 무기 하나 더 얻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략적 접근도 있지 않겠나라고 봐야 될 겁니다. 유엔 안보리가 현재 시간 30일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 북한, 국제사회가 관여할 일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제재가 이뤄진다면 어떤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안보리에서 제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안보리 자체가 러시아 있고 중국 있고 중국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 제재에 찬성은 안 하더라도 일단 기권해버리면 그만인 것이고. 일단 러시아 자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박할 겁니다. 안보리에서 할 수 있는지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유엔에서 뭔가를 기대한다면 총회에서, 총회에서도 결의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 총회 결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북한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것. 사실 저는 그것만 성공한다고 해도 굉장한 성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크루스크에 북한군이 집결 중이다라는 말도 있고.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주장하기로는 지금 트럭으로 북한군이 최전선으로 수승되고 있다. 이러면서 북한군의 지금 동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군 지금 어디서부터 어떤 전투, 교전, 이런 것들이 시작하게 될까요? 사실 이걸 굉장히 함부로 말씀드린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 크루스크가 갖는 전략적 가치란 건 뭐냐 하면 사실 크루스크 점령된 지역은 굉장히 극소수 지역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그동안 획득해온 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진짜 한 1천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되게 조그만 영토예요. 그런데 다만 분명히 러시아를 지키겠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확장시키겠다고 얘기하는 푸틴이 전쟁을 하면서 원래 러시아 영토였던 걸 이뤘다는 거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크루스크 지역을 탈환을 해야 러시아 입장에서도 종전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군을 보낸 의미가 뭐냐 하면 저쪽 지역에서 한 3개 여단? 많아야 4개 여단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정도의 우크라이나 군이 작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거의 대응해서 거의 상응하는 약간 그것보다 병력이 조금 더 있는 병력으로 러시아가 대응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한 일단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 한 2개 여단 정도 병력이 추가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러시아 측에서는 좀 이렇게 힘이 증원이 충분히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원된 북한군이 아마도 방어적 임무를 전선에서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재편성된 방어 임무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러시아군을 재편성해서 공격 부대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서 포위선멸을 시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크루스크를 탈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북한군이 최전선으로 보내진다. 즉 방어하는, 방어선을 지키는 부대로서 역할할 가능성이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러시아군의 모든 장비와 통합이 되고 기동성을 갖춰줘야 되는데 북한이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보낸 건데 어떻게 보면 수주도 안 되는, 한 2주도 안 되는 훈련을 통해서 보낸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를 막 전투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전투에 투입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주요 진지 방어에 투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